그 애 망실됐습니다. 어디까지 가야 하나? 그 중 하나가 이 아이고 아이가 내 생각보다 강했어. 반드시 제거돼야 돼. 뭐라고? 같이 가자, 나랑. 근데 뭐야? 누나 아는 동생이야. 당분간 우리 집에 있을 거야. 그 계집애 지금 어딨다고? 그 계집애 어딨어? 다 뭐한 거야? 근데 저 뭐야? 갑자기. 반드시 제거돼야 돼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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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